자 세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는 안합니다 항상 까는 얘기를 하죠 오늘도 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겉으로 보여주는 행복 코스프레에 속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어제 왜 고민사연같은거 보면 남들은 다 잘사고 행복한거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할까 그런 고민사연이 꾸준하게 오잖아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들 다 행복하게 사는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거라고 이상하게 한국사람들이 껍데기로 보여주는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만을 맹신하며 단정을 지어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것만 봐가지고 아 이사람은 잘산다 못산다 그런것만 봐가지고 근데 그게 가야 믿을만할까 아니면 정말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삶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거리낌없이 날쪄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요즘 세대는 찾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럼 어떡하냐 겉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눈속임한다는거에요 현실세계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는 많다 드물다 드뭅니다 오죽하면 연예인들 나오는 자취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잖아 가시가 설정으로 보여주잖아요 연예인들 사는거 팔아는 가시 설정인것 같아 하물며 방송에서도 가시 설정으로 보여주는데 현실세계에서는 가시 설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가시가 설정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어디든 있잖아요 가시 위선 설정 조작이 난무하고 있어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살고있는 현실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런데 왜 그걸 믿냐 말인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거야 이용당하는거고 왜 유독 우리나라에 사기와 가스라이팅이 많을까요 그쪽에 사기나 가스라이팅에 어떤 발굴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너무 혹해서 그것만 보고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세계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람 드물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단정을 지어선 안되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과를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항상 호구 잡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은 안보여줍니다 절대 안보여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SNS죠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거기서 여러분 보여주는 사진 몇 장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이 제일 많고 자사하는 사람도 제일 많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SNS 상에서 보여준 사람들은 왜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왜 다 잘 되는 것 같을까 여러분 SNS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 여러분들 사진 올리는 거 볼 때 여러분 있는 것들 다 올려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다 안보여주잖아 신난신난이 뭐하세요 하나도 안보여주잖아 잘된 것만 보여주고 잘나온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안보여주잖아 있는 그대로 안보여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들 뭐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여러분들 진짜 진짜 모습 보여준 적 있습니까 소갈매 꺼내본 적 있어요 한번도 없어 나만 안 꺼냅니까 다 안 꺼내 다 안보여죠 아니 외차 모는 사람들이 카프가 많다는 거 아니죠 카프들이 저 카프의 저 빚쟁이인데 얘기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 저 빚 엄청 많습니다 얘기합니까 아니 뭐 아파트 사는 사람 대출금 한 4억 남아가지고 평생 갚아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합니까 안하잖아 한국사회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한국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의 어떤 어두운 모습 내면의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혹시나 그걸 보여줘서 내가 누군가한테 공개 대상이 될까봐 까일까봐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하는데 에너지를 무지하게 말 쓰잖아 SNS 상으로 그런 것들만 봐가지고 아 이 사람 행복하구나 이 사람 잘 사는구나 이 사람 뭐 걱정거리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많아 많으니까 자꾸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겉으로 네 겉으로 이제 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쫀득이 요란다니 5천5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다고 하는 것들 보면 보면 다 뭔가 자랑하려고 뭔가 뽐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행복하다는 것을 자꾸 막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해서 그런 걸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진짜 행복하면 굳이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꺼내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다른 측면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내가 좋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굳이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온전히 간직하고 느끼면 장땡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내 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이게 좀 자리잡아 있는데 유럽권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도 남들한테 인정 못 받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굉장히 말도 안 돼 논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해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굳이 남들에게 사진이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줘가지고 나 정말 행복하다 어때 부럽지 이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되잖아요 반대 철저히 그 반대 아닙니까 어떻게든 남들한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좋아요를 찍혀야 되고 댓글 달려야 되고 그걸 행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행복이 맞습니까 그럼 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낮은 거죠 왜 행복지수가 낮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행복한 척 하는 거지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는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대반적으로 그런데 왜 외부에서 보여주는 거는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은 걸까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건데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뭔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걸 극소로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약간 동양권 나라 가지고 남들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걸 극도로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난 괜찮다 나는 잘 산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불행하고 이제 행복한데 SNS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진 나오고 애 사진 나오고 하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잘 사네 와 잘 사는 사람들 많네 행복한 사람들 많네 근데 난 왜 이러지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 행복하기 때문에 SNS는 안 할까 아니 난 요거래 생각하거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SNS 활동을 안 하고 사진도 안 올려 오히려 난 그런 거야 자신의 불행과 안 좋은 모습을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냥 행복한 사람인 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떤 어두운 내면과 힘든 거를 가려버리는 거야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온라인상에서는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온라인 매체에 더 민감하고 더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요 유튜브에 브이로그로 보여주고 맛있는 데 가고 이렇게 캠핑카트 보여주고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것만 봤을 때 브이로그도 여러분 나는 솔직히 그것도 가시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완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좋은 것만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런 거야 불행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얘기는 안 부르려고 그래 나 이렇게 생각해 사람이 마냥 행복할 수 없잖아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무조건 불행하다고 자기 자신이 무조건 불행하다고 백그라운드를 깔고 그래서 무조건 행복한 것만 찾아 유튜브도 보면 브이로그로 가면 다 좋은 것밖에 올릴 수 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찾으니까 근데 그 좋은 것만 본다고 과연 내 인생에 무조건 안 좋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안 좋고 불행한 거를 사진 몇 장가 겉으로 보여주는 걸 가려버리면 이게 티가 안 나고 사람들은 그냥 불행하지 않다고 믿다는 것을 정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보여주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야 한국 사장님이 굉장히 속인수가 많아요 거짓말이 많아 헛개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헛개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결론을 짓거나 단정을 짓어 보여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안 봐요 왜냐 그 백날 봐도 내 사는 건 상관없으니까 내 사는 거하고 미처파이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안 믿어요 그거 뭐 백날 쳤나 보고 있어도 내 인생에 콩이 나옵니까 팥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난 SNS를 안 한 이유가 뭐 사진 같은 거 보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알거나 만나지 않잖아 그럼 뭐 사진 몇 장 봤다고 뭐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진 몇 장 보고 좋아해 몇 개 들었다고 그렇게 친한 거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고 왜 그걸 왜 결론을 짓냐고요 왜 거기에 여러분 소중한 시간과 자존감을 쓰냐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속임수가 많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방송만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이고 있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이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속이려고 그래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시고 그것만 가지고 타인의 인생이나 주변 사람한테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그런 것만 봐가지고 내 인생을 험잡한다거나 퍼마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 극히 일부도 미래기 못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사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의 생각보다 속임수나 장난을 말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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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